지난 시간에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까지 했네요. 지금 이 시간에는 과세 표준이 결정돼야죠. 과세 표준 곱하기 뭐다?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산출세. 이 과정을 배우게 되겠네요. 과세 표준. 그래서 재산세는 암기하면 안 되죠? 정부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 뭐다?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그래서 시가표준에게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173쪽. 재산세 대상은 뭐다? 5개. 토, 건, 주, 선항, 항공기.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뭐를 한다? 시가표준의 기준이에요. 시가표준에게다가 토지건축물 주택은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 그러나 선박항공기는 적용을 안 합니다.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낮게 발표하니까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고 토지건축물 주택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시가표준액의 반드시 뭐를 곱하라?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한 금액. 주택은 60%. 33번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뭐다? 토지건물을 일체 하나로 개별주택가액의 시가표준액이죠? 과세표준을 물어보니까 개별주택가액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자, 건축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가액의 시가표준액이죠? 과세표준을 물어보므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 자, 3번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시가표준액이네. 비율 틀렸잖아요. 자,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60%. 60%를 곱하여 이게 8글자로 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답은 4번이네. 그 다음 건축물. 그래서 이 재산세는 뭐다? 정부가 결정하니까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가액 이런 거 안 써요. 오로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표준 나와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세율로 들어간다. 36번. 자, 세율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일부분이네요. 자, 가장 낮은 별장은 사치잖아. 그럼 우리는 딱 세율 물어볼 때 주택이잖아. 세율을 물어볼 때는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만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누진이에요. 0.1에서 최대 몇 프로? 0.4. 몇 단계? 4단계. 그래서 별장 및 고급주택 하면 안 돼요. 별장만 4% 모든 주택은 이렇게 간다. 그러나 공식가격이 9억 이하는 0.05를 내렸죠? 그래서 0.05에서 최대 0.35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별장과 이외의 주택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 별장은 4%. 그 다음 공장용 건축물이잖아.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은 세율이 0.25. 그래서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은 세율이 일반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다? 0.25%. 0.25. 그 다음 고고보락장. 분리로 가는 고가보락장은 사치잖아. 무조건 4%. 그 다음 건축물도 사치면 무조건 사치성 부동산은 4%. 그 다음 골프장도 사치니까 몇 프로? 4%짜리네. 그럼 가장 낮은 것은 2번밖에 없네요. 공장용 건축물은 뭐다? 건축물은 0.25. 이렇게 되겠어요. 37번.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가장 낮은 것. 1번. 종합합산이잖아요. 그럼 합산하는 것은 누진세율로 가죠? 종합합산은 이거 암기해야 돼요. 최저 0.2에서 최대 0.5. 몇 단계? 3단계. 그리고 별도합산은 최저 0.2에서 최대 0.4. 3단계. 그래서 항상 단계를 외워야 되고 앞을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누진이 나오면 앞에. 최저 0.2. 최고 0.5. 자 그래서 과세 표준이 5천만원은 앞을 물어봐. 0.2라고요. 그 다음 별도도 과세 표준이 2억원도 0.2.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목장용지는 뭐다? 분리로 가면 007.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007%. 가장 낮은 거네. 자 그 다음 주택 6천만원 별장 제외. 이렇게 간다고요. 별장 제외니까 요거를 물어봅니다. 최저 0.1. 요거. 자 그 다음 과세 표준이 10억원인 공장. 공장이 분리로 가면 무조건 몇 프로? 0.2%. 0이야 공장 가자. 그럼 가장 낮은 거는 007. 답이 3번이네요.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높은 거는 4%네요. 자 그 다음 38번. 자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거 1번. 골프장은 4% 자 읍지역.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죠. 읍이니까 분리로 간다. 가정하면 0.2%. 0이야 공장 가자. 0.2. 그리고 고급주택은 4%가 아니에요. 최저 0.1. 최대 0.4. 4단계로 들어갑니다. 고급주택. 그리고 별도는 0.2에서 0.4. 그 다음 종합합산은 0.2에서 0.5. 그럼 가장 높은 거는 4%짜리가 답이죠. 1번이 답이네요. 누지는 항상 앞에 것만 암기하면 앞에 것 세율을 물어볼 때 그냥 중간 거는 외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39번. 지방세법상 분리과세세상 토지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 다른 하나죠. 1번 포인트가 뭐다. 전 농지죠. 전 영농에 사용되니까 어디로 간다. 도시지역 안 개녹에 있죠. 녹지지역이니까 분리과세 0.0.7%. 그 다음 2번은 포인트가 농지인데 복지시설 사업 사회 복지사업자 투기 목적이 아니죠. 0.0.7. 그 다음 이면도 공원이 나오면 환경지구 0.0.7. 그 다음 이며도 종중 0.0.7. 그런데 3번 염전과 터미널은 분리이지만 세율이 좀 높죠. 공장 영조와 함께 영이야 염전 가자. 영이야 터미널 가자. 영이야 공장 가자. 다 분리과세세율인데 정답이 5번이네요. 나머지는 다 0.0.7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0번으로 가자고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주택이잖아. 항상 별장 제외 단계를 물어본다. 4단계 최저 0.1 최대 0.4 암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별장은 몇 프로? 4%죠. 사치성 부동산은 4%예요. 5% 틀렸네. 그 다음 종합합산 단계를 물어보네요. 3단계 3단계를 물어보네요. 자 그 다음 5번 조정이 불가피할 때는 50% 가감할 수 있죠. 단 가감만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계속 5년간 3년간 틀려요. 해당 연도만 불가피할 때 50%.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 건축물과 토지는 무조건 세부담 상한이 뭐다? 100분의 150이네요. 세부담 상한이네요.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는 100분의 150. 근데 주택은 꼭 기억해야죠. 주택은 공식가격이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이거는 건축물입니다. 100분의 150.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그 뜻. 그러나 주택은 150이 없어요. 3억 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자 그 다음 41번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자 토지 종합 나왔네요. 종합 나왔잖아요. 그럼 종합이니까 뭐다 앞에 거. 0.2. 그 다음 두 번째는 별도도 뭐다 앞에 거. 0.2. 자 그 다음 뭐다 이거.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잖아요. 그럼 농지가 농지는 농사지으니까 분리잖아요. 금액과 관계없이 비례세율 몇 프로. 0.2. 0.7%. 농지니까 0.7%. 그 다음 뭐다. 과밀억제권 공장신증설이에요 이거.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 공장용 건축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은 0.25잖아. 그럼 과밀억제권은 수도권이죠. 그래도 공장신증설은 0.25의 몇 배로 간다. 5배. 5배로 가서 1.25%로 가죠. 0.25의 5배. 1.25% 5년간만. 과밀억제권의 공장신증설. 과밀억제권은 수도권이에요. 그러나 군운면은 중과를 안 해요. 그래도 군운면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군운면은 0.25예요. 과밀억제권의 공장신증설. 과밀억제권은 수도권을 얘기한다. 과밀억제권 외. 외니까 0.25%이죠. 공장용 건축물. 그 다음 과세표준이 1억 5천 주택 나왔잖아요. 그럼 주택은 뭐다. 주택 0.1. 0.1. 뒤에 꽤 있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가장 높은 거는 4번밖에 없네요. 그러나 우리가 1세대 1주택 9억이야. 공식가격이 9억이야. 1세대 1주택은 2회보다 0.05 인하시켰다 그랬죠. 그럼 0.05에서 최대 0.35. 4단계네요. 그래서 다주택자. 공식가격이 9억이 넘어가면 이렇게 하고 1주택자인데 9억 이하는 낮은 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그래도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42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으로 가는 거는 3가지밖에 없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별장을 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에서 하나, 둘, 세 개만 누진세율. 자, 별도 누진세율. 분리는 비례세율이죠. 자, 그 다음 광역시 지역의 군 제외니까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이잖아. 오염을 배출하잖아. 그럼 이거 광역시 주거지역,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이 녀석의 2배로 갑니다. 그럼 025의 2배니까 0.5 딱 정리가 돼야 돼. 일반 건축물은 025. C, and 주거지역의 건축물은 025의 2배니까 0.5. 과밀 억제권은 인구 중과 억제를 위해서 025의 5배. 단, 분음면은 0.25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제외니까 뭐다? 0.5. 자, 그 다음 이제 건축물, 주택, 별장, 제외는 뭐다? 누진세율. 그럼 누진세율로 가는 것은 답이 3번밖에 없네요. 기역, 리을, 니은, 디귿은 비례세율. 꼭 기억해야 돼요. 별장을 뺀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누진세율. 건축물은 전부 무슨 세율을 쓴다? 0.25, 0.5, 1.25 이런 게 비례세율을 쓴다는 건요. 쓴다는 것. 자, 그 다음 44번. 자,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의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종합합산이잖아요. 이거 종합합산은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 우리 동네 토지가액을 모두 합칩니다. 모두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포인트가 뭐다? 모두 합한. 합산이니까. 그 다음 2번은 뭐다? 관할구역의 소여군은 별도 합산. 우리 동네 시군관의 토지가액을 모두 합합니다. 그래서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여기다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분리는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분리는 합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4번 나왔다. 주택 2개. 여러 개를 나왔을 때는 주택별로 계산합니다.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틀렸잖아. 그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그래도 주택을 여러 개 물어볼 때는 그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해서 모두 합한 틀린다고요. 그러나 5번. 주택이 나왔는데 소유자가 다르죠? 다르더라도 뭐를 물어봐?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한. 토지 건물을 물어볼 때는 합산한 과세피준의 소유를 적용하고 4번, 5번.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합치지 않아요. 주택별 금액을 과표로. 그러나 토지 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구분 하나면 안 돼. 합산한. 그래서 44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면 이제 49쪽. 자, 49번이네. 186번. 49번.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동시에 물어보는 지문이네요. 1. 지방자치단체장 표준 세율은 조례에 의해서 불가피할 때만 50% 가감할 수 있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5년간 벌써 틀렸네요. 해당 연도만. 자, 그 다음 2번은 다가구다. 그래서 세법은 분리된 부분, 구액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원룸이 9개면 9개 주택으로 보겠죠? 그럼 땅도 9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도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항상 기준이 뭐다? 위의 면적 비율. 절대로 시가표준액 비율 하면 안 돼요. 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부속 토지를 안분할 때는 위의 면적 비율로 나눈다는 것. 자, 그 다음 3번. 세율을 물어보네. 별장과 고급주택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틀린 지문. 별장은 4%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로 가네요. 고급주택이 오른쪽으로 와야죠. 자, 그 다음 또 나왔네.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나와있죠?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자, 뭐를 물어봐? 토지건물을 물어봐. 그럼 토지건물을 물어볼 때는 토지건물 가액을 합산한. 세율을 합산한. 구분계산안 틀렸죠? 그 다음 1인 소유든 공동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여러 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를 물어봐? 토지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한. 구분계산안 틀렸네요. 자, 그 다음 고급주택에 뭐를 물어봐? 과세표준. 고급주택은 주택이죠? 그 더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이지. 토지건축물이 70이에요? 60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50번.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어보네요.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기여 계속 반복되고 출제하고 있네요. 표준세율 50%. 가감할 수 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3년간 틀렸네요. 그리고 고급을 확장 토지, 사치성 부동산은 별장과 함께 무조건 4% 5. 그 다음 디귿. 뭐를 물어봐?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이니까 60. 그래서 정답은 기억 틀리고 4번이네요. 니은 디귿. 자, 그 다음 51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일까? 이제 재산세, 비과세로 들어가네요. 재산세, 비과세. 1. 지자체가 1년 이상 개인 소유 토지를 지자체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도 지자체가 우리의 땅을 1년 이상 유료, 유료로 사용하면 우리는 돈을 받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한다. 비과세 틀렸죠? 유료는 부과하고 무료로 우리 땅을 사용하면 비과세한다고요. 그 다음 농어촌공사, 농가공급용, 농지조 과세하죠?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 다음 3번은 뭐다? 재방, 비과세인데 공익용도로 사용하는 재방이 비과세죠? 그런데 재방을 누가 사용해? 특정인이 전용하는 것은 과세하죠. 공익이 아니니까. 그 다음 4번은 뭐다? 군사, 통제보호구역이 비과세입니다. 통제, 제한보호구역은 분리과세합니다. 통제가 비과세다. 농지와 대지는 과세합니다.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이면은 비과세다. 그러나 전답과수원, 농지와 대지는 제외, 과세합니다. 그 다음 최종림시엄님도 공익용도니까 비과세. 그럼 정답은 5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52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역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맞고. 자, 그 다음 2번은 철거, 건축물은 비과세하되, 땅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그 부속태지인 대지, 대지는 과세한다고요. 건축물만 비과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은 국어도, 공익용도 비과세. 또 나왔다. 군사, 통제,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농지와 대지는 제외한다. 전답과 수원, 대지는 제외, 과세합니다. 그리고 3번, 도로도 비과세다. 자유로운 통행, 공익용도죠. 그러나 뭐하다? 과로 조심해야 돼요. 대지 안에 공지는 제외.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비과세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55번으로 돌아가죠. 자, 55번은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은 7월 16일. 절대의 뒤바뀌면 안 돼. 선박, 차량, 건축물은 7월 16일. 그 다음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5일. 자, 5일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납기, 개시. 납부, 기하라면 큰일 나요. 납기, 개시. 자, 그 다음 주택분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한꺼번에. 그래서 20만원 이하는 뭐다? 이거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9월이 아니라 7월이죠. 7월 16일부터 7월 말일이에요. 그 다음 물납하려는 장은 신청을 해야 돼요. 당연히 언제까지 신청할까요? 물납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신청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그러나 분납은 현찰이니까 납부기한까지 신청하고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보죠. 자, 197쪽. 197쪽. 자, 60번을 한번 해보죠. 60번. 재산세의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자, 해당 연도의 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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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이하. 중요한 거는 20만원 이하는 주택분에만 쓰는 거여. 토지는 무조건. 납부기가 언제야?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토지분을 뭘로 고치면 옳은 지문이다. 주택분.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누락됐다.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자, 그 다음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항상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6월 1일 현재 허가일 현재 틀렸네. 과세의 기준일 현재 그리고 토지는 무조건 한 장. 각각 한 장 하면 원래 토지는 석 장이잖아. 분리별도 종합. 납세가 불편하니까 토지근 무조건 한 장. 그래도 60번의 답은 5번이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오른 지문. 토지는 무조건 한 장. 그 다음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61번으로 들어갑니다. 부가징수 똑같네. 점.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그 다음 토지는 9월이에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그 다음 지자체장은 500만 원 이하죠?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재산세 분할 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죠. 요건. 250 초과에서 500만 원까지 이하. 그럴 때는 분납할 수 있는 법조문이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뒤에 지문이 뭐가 나온다? 50% 이하. 그래서 이하일 때와 초과일 때 뒤에 지문 정리 잘해야 돼요. 그럼 500만 원 이하니까 250 초과. 만약에 500만 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 금액으로 바뀐다는 것. 그 다음 네 번째 재산세는 특별징수가 아니라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죠. X. 그래서 옳은 거는 답이 몇 번밖에 없다? 두 개. 두 개네요. 두 개다. 두 개예요. 답이 3번을 찍어야 되겠죠? 두 개는 3번. 뭐가 올라? 6월 1일. 500만 원 이하 250 초과. 2개월. 자, 그 다음. 자, 쭉 넘어가 볼까요? 쭉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200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200페이지에 물납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역시 보죠. 자,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할 수 있죠?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1번, 재산세에 변기 고지되는 소방분 지역세를 돼도 물납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 그러나 올해부터 분할납부는 할 수 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납이 되는 것은 재산세 또는 도시지역뿐 밖에 없다고요. 소방분 불가능. 그러나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소방분, 그 다음 물납허가를 받았다. 그럼 물납할 때는 부득이하니까 납기인에 납부한 걸로 본다. 그 다음 불허가 통제를 받으면 신청해야죠. 다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래서 통제를 받았잖아. 불허가로. 그럼 10일 이내. 그 다음 4번은 1천 초과. 단 1천만 원은 재산세만 해당됩니다. 재산세액이 1천 초과할 때 물납되다고요. 그리고 5번은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정답은 3번. 3번은 왜 틀렸어요? 변경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냐? 틀렸네요. 그 다음 66번. 물납이네. 1번. 지방세법상 물럭, 심착 및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 항상 도시지역분을 포함합니다. 1천 초과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부동산은 우리 동네 것만 가능하죠. 관할 구역에 있는 것만 받아줘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성남시 부동산을 갖고 있다. 어디 거를 연락한다? 성남시 거. 그러면 성남시 소재?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성남시 거는 성남시 거. 서울 거 안 받아줘요. 그 다음 3번. 항상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럼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객관적인 가액, 수용공매가격, 감정가액 이런 것도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그 다음 4번은 물납을 신청하라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죠. 5일은 틀렸네. 10일 전까지 신청한다. 그리고 5번은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고 그래도 66번의 답은 4번이다. 숫자 갖고 장난쳤죠? 그 다음 오른쪽 68번으로 들어갑니다. 68번은 분할납부네요. 분할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 250초과. 그리고 분납기간은 6개월은 종부세용어예요. 2개월이죠. 자 또 나왔다. 500만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이죠? 맞잖아요.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백됐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라고요. 그 다음 5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분할납부 신청할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기 내에 납부할 금액과 당연히 뭐를 해야 돼? 수정 고지를 해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 모자가 납기 내에 얼마 납기 후 금액 얼마가 판단되죠? 수정 고지 해야 한다. 포인트는 6개월은 종부세예요. 재산세는 2개월입니다. 고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73번으로 들어갑니다. 73번으로 들어가네요. 73번은 재산세 종합문제네요. 1. 토지.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에게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비율 70%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죠? 2번 출제 계속됐다. 지자체가 개인재산을 1년 이상을 어떻게 사용해? 유료. 그럼 개인은 돈 받으니까 부과한다. 맞고. 그 다음 3번은 물납신청을 받았다. 그건 허가했네. 그럼 허가할 때 평가는 기준이 뭐다? 과세기준일 현재로 평가합니다. 허가일 현재 틀렸죠?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죠? 4번 또 출제됐네. 뭐를 물어본다? 토지건물. 그럼 토지건물을 합산한. 토지건물을 합산한. 한산한이 아니라 합산한. 맞죠? 자, 그 다음 나왔다.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세부담 상하니 뭐다? 6억까지는 100분의 110. 꼭 기억해야 돼요. 5번.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원. 6억 이하니까. 6억 원은 6억 이하에 들어가죠?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자, 그 다음 70. 4번으로 돌아가자고요. 자, 전세를 물어보네. 오른 것. 박스. 자, 재산세가 경감됐다. 그럼 세금이 없죠. 50% 경감되면 비율만큼 부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별도합산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과세한다라는 얘기죠? 보지 아니한다. 비과세도 세금이 없고 경감도 세금이 없는 거야. 보지 아니한다. 니은 또 나왔네. 국가선수금. 포인트가 뭐다? 무상. 그럼 누가 납세 모자가 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 있다. 자,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은 비과세죠? 근데 1년 미만인데 뭐가 됐어? 별장. 사체가 되면 무조건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럼 옳은 거는 니은밖에 없네요. 그래도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75번. 거주자 갑은 2002년 2월 10일 거주자 을로부터 갑이 주인공이네요. 소재 상업용 건축물 취득하고 2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2년분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건축물이네요. 그럼 1번. 재산세 납세 모자는 항상 6월 1일에 성립한다. 그래서 재산세는 정부가 결정해서 신고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 그래도 정답은 2번이네. 신고하여 확정된다. 땡.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 건축물은 납기가 언제다? 7월 16일부터 7월 말일이야. 그럼 7월 16일부터 7월 말일이니까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5년. 재척기간이죠? 그럼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년은 6월 1일부터 5년 날에 부과를 해야 돼. 그럼 더하기 5년 하면 2027년 5월 31일까지 부과를 해야죠? 그래서 5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납세할 노무가 소멸된다. 재척기간. 6월 1일을 하면 안 돼요. 5월 말일까지. 27년. 6월 1일은 6년이 시작되는 기산일이에요. 5월 1일. 그래서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니까 5년을 딸 때는 빼기 1 하면 되는 거예요. 5월 말일. 그 다음 1번은 1천초가 물납. 옳은 지문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벌써 5월, 6월, 7월 쭉 이렇게 날짜가 다가오고 지나갔거나 미래의 날짜죠. 그죠? 시간은 이제 점점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이건 주어진 여건화에서 최선을 다한다 생각하고 열공하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종합부동산세로 이어갑니다.